딱 그래 찌르지 마요 위로 찌르라 위로 위로 안됐잖아요 안 됐어? 아니 그니까 위를 타고 가 벽을 뾰족한 게 뒤쪽으로 가게 해서 싹 타고 가가지고 거의 수직으로 올리면서 찍어봐 야 걸려나 있네 여기도 야 골때리인데 이거 여기도 상태미야 야 밀타 임피부 정리하세요 다시 보셔야 되니까 목기 많다니까 안줄래 이제 만줄래 우선 맵대 지나고 나면 싹 타고 가게 오 3자 정확히 봤어 그쵸 4자라고 했으네 야 이게 해집을 안 내다 아니 뭐 처참 좀 이렇게 시켜잡아 남들은 막 5역과 3역 강하는데 오 기가 막히게 뺏는데 그치 어 야 빨리 넣어줘야 된다 아이씨 형 물 담고 있어요 물을 채울 수가 없어 지금 그 꼬끄리 안 가야돼 형 그 뾰족한 거 있지 이상한 거 말고 뾰족한 거 사선으로 돼있는 거? 네 뾰족한 쪽이 뒤쪽으로 가게 해서 싹 올려봐 어 위쪽으로 가게 해서 가게 해서 너 일단 물 조금이라도 먹게 너 어떻게 방상하자마 어? 방상하자 너 나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5자 이상 넣을까? 5자 이상? 아니 오늘 주의하는 주의 이거야 이거야? 3자 살짝 더야 5자 거기다 어찌나 내 인사실장 나오는데 아 날씨 좋다 지렁 좋다 지렁이 좋고 날씨 좋고 스타트 좋고 오 이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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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못하게 어우 사이즈 좋다 히트 오우 쟨다 얘 할 때도 존나 신중 이 고 아ostic 이시보다 아 형 이런 낚시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요 아이고 고맙다 오 나 잘 뺀다 릴 끈 여기다 놓을게요 모시라고 저 못들었습니다 거기 서 있으나 아 거기 서 있냐고 못봤는데 어, 땡땡, 땡땡 스프라이 형 멀미약 먹었어요? 아 멀미 아니야? 오케이 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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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존나 산잎줄 뭐냐 이거 그 정도 많은 게 아니고 자아악 자고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때까지 계속 감아줘야 돼 왔다 왔다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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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네 또 오는데 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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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흡세 됐어 아 잠시만 아 이거 흡세 됐는데 왜 흡빠졌지 흡세 쟤나 쎄게 했는데 이번에 또 왔어 또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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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하네 저희도 기본 사각인말이지 지금 지금 아침에만 써도 돼요 이건 무서워서 못 잡거든 아 잠갔어 지금 아 이거야 나 이낙식 때 이래서 재밌어 형 이 정도면 거진거죠 형 이 정도면 거진거죠 저 죄송한데 좀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저 오랜만에 온 건데 일로가 일로가 새X야 어 고마워 뭐해 이거 뭐야 뭐야 어떻게 흡세시든 거야 이거 형이 이리로 와요 아 손으로 해도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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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지대로 업바쁘신데 그니까 아이고 리트리브를 했냐 네 리트리브를 미쳤다 진짜 그러니까 왔다 뭐 이런걸 자꾸 춤춰요 이따 마지막에 힘 한번 쓸게 괜찮다 괜찮다 박혀있지 나갔으면 한 바퀴가 안 왔을까 중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 잘 달래봐 잘 달래 어 그렇지 나왔어? 나왔어? 네 그렇지 아 아닌데 아니 아니 안팝다 고기만 달래있고 고기만 달래있고 그걸 막 박아서 라임 풀어줘봐 이거 시간사업인데 아 이거 끊을까 아니 풀어줘봐 좀 좀 좀 좀 좀 좀 좀 뒤로 아까처럼 놔줘 놔줬다가 촛촛을 다시 쳐다드리고 그러니까 수명하이는 사악 들고 나시다가 휴시면 안을 쳐다드리고 우리가 첫번째 죽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고기 있어서 나 보자 아 근데 왜 저꼬리 날아야 아니 고기는 아직 있는데 막혀 있어 아 나 그 저거 저거 침실하는데 확 너무 울었어 네? 너무 풀어졌어 . 콕콕 해봄. 박았다. 아웃이 제대로 바뀌었네. 그 다음에. 이것만 해 주고 갈 거라고 그래. 이 아웃이니까 그지 없는 사람이 거 해주야지. 끄찍 찍고. 나 말을 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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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몇 개? 고기가? 열이곱. 열이곱 개? 얘만 열이곱 개 아니야? 손둘만? 입 잡아, 입! 안 돼? 응, 그래. 그래. 순놈. 동아이소라야. 이제 다 떨어지겠다. 아이씨. 저는 뒤집는 한 열이곱. 뒤집는 줄 알았다. 뒤집는 줄 알았다. 뒤집는 줄 알았다. 신강탈. 뒤집는 줄 알았다. 걔 꼬리 자꾸 올려? 그냥. 방어가 살팔하면. 거기 자꾸 못 올려. 지금 존나 쎄. 아, 그래? 풀떡풀떡 한번. 야, 씨. 무서운데. 이거? 이거 찍으면 돼. 야, 됐네? 응, 됐네. 하지마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야, 살아있는 거 있잖아. 야, 은홍아. 살아있는 거는. 여기에서. 살아있는 거는. 어? 목만 따고. 죽은 거는 꼬리까지 해버려. 그래야지 구분해가지고. 회먹을 수 있는 거. 이거 표시가 나잖아. 알겠지? 응. 야, 저거. 거기 안 해도 돼. 어, 거기 안 해도 돼. 형, 여기. 어차피 물 없어도 되는 거야, 이제. 괜찮니? 고맙다 이제? 네. 네. 죽은 거. 어, 죽은 거만. 고리까지. 고리까지. 야 이거 바닥 긁지 마 이거 야스리로 갈아서 만든거야 야스리 줄줄 딱 이거 손질령이지 이렇게 살았나 여기 살아있는걸 간주할게 손질령이지